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방송작가랑 관련해서 그 회사에 정해진 기준이 없었어요. 내규도 없고 그런 곳들이 되게 많고 방송국이. 문서로 남아있는 원칙들 가운데 방송작가가 들어간 문장이 있는 곳이 드물었다. 그리고 있더라도 거의 사문화된 수준이거나 고문서격의 어떤 한 문장이었는데 저희 방송국을 예로 들면 뭐였냐면 진짜 딱 한 문단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 사귀를 또 뒤져봤어요. 한 문단이었는데 딱 그 급여 관련 문단이었는데 방송작가의 급여는 각급, 낙급, 다급으로 한다. 근데 이게 다급은 100만 원 초반대 얼마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낙급이 돼요. 그럼 낙급은 또 거기서 10만 원이 올라요. 10년이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1년당 연봉 만 원 올려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각급이 되잖아요. 그럼 또 10만 원인가 20만 원이 올라요. 연봉이 1만 원 오른다는 건 월급이 8천 원 정도 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근데 되게 충격인 게 거기서 끝인 거예요. 문서 내용이 거기서 끝이에요. 그 정도 고문서면 보통 세로로 써 있습니다. 맨 뒷장부터 넘겨봐야 첫 장이죠. 다행히 가로였어. 다행히 가로였는데 읽기는 편했어. 작아는 되게 넓잖아요. 게다가 내용이 적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요. 방송 작가를 그럼 내가 30년 하면은 급여가 30만 원 오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하고 그때 이제 질문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주변 선배 작가들한테 질문을 시작했어요. 어떠냐? 이 직장. 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어떤 생활을 영유할 수 있냐 했더니 그분들이 해주신 얘기들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물에 가까웠어요. 라디오 쪽 한 선배는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출산 계획이 없지만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애 낳으면 어떻게 근무할 수 있지? 당연히 그거 궁금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출산 4주만에 내가 복귀를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출산 4주면 거의 막 온몸이 다 부어있을 때거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밤에다. 아침. 그렇죠. 아침 농업. 정오 출산. 오후 농업. 그거하고 똑같은 거짓말이지. 그게 어떻게 돼요. 아 근데 증인이 있었어. 주변에 나도 그랬어. 그래서 아름아름. 4주는 아주 극한으로 바쁜 프로의 선배님이었지만 6주 있었고요. 7주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복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무서웠던 게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일이었어요. 예능은 교통 멀리 멀리 다니죠. 거기 그 지역에서 촬영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근데요? 차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딱 한 명만 산재 처리를 못 받았다는 거여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다 같은 프로그램에 다 같은 일을 했는데 되게 노동 미스터리 서스펜스네요. 그렇죠. 4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산재 처리를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은 귀신이군요. 차라리 귀신이면 좋겠어요. 방송 작가 없어 우리 방송에. 그게 너야. 이건 거죠. 야 산재가 3명인데 차에 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 명은 누구야? 그게 나였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풀자면 거기서 유일하게 직원이 아니었던 작가 내지는 VJ만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어요. 프리랜서였던. 네 VJ도 포함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어쨌든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었고. 리터럴리 코베어 가는 곳이네요. XSFM입니다.